다음 소식입니다. 엿새 전 경기 고향에서 다방 여사장이 살해됐는데 오늘 양주에서도 다방 여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지문 분석 결과 살인자는 동일범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. 용의자 이모 씨는 공개 수배됐습니다. 이기상 기자입니다. 한 상가 건물로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급하게 출동합니다. 뒤이어 형사 차량도 도착합니다.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함께 일하던 동료가 신고했는데 몸에선 폭행당한 흔적이 나왔습니다. 지문 감식 결과 지난달 30일 고향시 다방 여사장 살인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습니다. 당시 붙잡지 못했는데 엿새 만에 버젓이 또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. 용의자는 경기 북부를 돌며 늦은 밤 혼자 일하는 찻집 여사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.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50대 피의자 이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. 키 170cm의 민머리, 범행 당시 운동화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. 또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검거 보상금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공개된 사진을 보자 양주 다방 인근에선 목격담도 나왔습니다. 이 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살인사건 두 달 전까지는 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이 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